반갑습니다. 솔라나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느새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죠. 15만원 선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비트가 힘이 좋다. 그건 당연히 솔라나한테도 강력한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솔라나도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점 찍었을 당시가 12월 말이다 보니까 한 달 반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이 정도 시였으면 한번 올라갈 때도 되었죠. 특히나 비트를 제외하고는 현재 알트코인 시장에서 총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솔라나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렇지만 대장 종목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장 종목부터 가장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죠. 회복력이 좋은 게 대장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멋진 결과물을 한번 보여줄 때가 된 것 같네요.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되면 아마 여기서부터는 쉽게 내려가기 어려울 겁니다. 특히나 2월은 비트가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분위기라면 솔라나가 한번 사고를 칠 수 있다. 다시 한번 수급을 싹 다 당겨올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결과 기대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고 출발할게요. 저는 20년차 트레이더입니다. 결국 주식도 코인도 정보가 중요하고 대응이 중요합니다. 저는 증권사 출신의 경험과 20년차 트레이더의 노하우를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록을 포함한 주요 기간에 자료를 빠르게 수집해서 미리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고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 출신의 이유가 있죠. 저는 정보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앞서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자료 같은 자료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는 것과 저는 일주일 전에 최소 일주일 전에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인판에서 일주일의 시간은 얼마나 큰 시간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일주일 동안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보의 힘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무작정 떠먹여주는 장은 없습니다. 난이도가 정말 높아졌어요. 혼자서는 결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죠. 저희 방의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신 것처럼 주요 기간이나 큰 손들의 정보를 미리 수집해서 빠른 종목 선정과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들 보시면 이 양반들의 1년 플랜 우리가 24년도 1분기는 2분기는 3분기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런 종목을 컨트롤 할 것이다. 이런 귀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대비를 할 수가 있죠.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장 상황에 따른 모든 대응이 가능하다. 큰 손들의 전략과 시나리오가 자료들에 다 담겨있죠. 정보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비트가 갑자기 5% 올라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예고했던 대로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을 주면서 개미들을 꼬시는구나. 반대로 비트가 10% 하락하면 이렇게 겁을 주면서 개미들 다 손절을 시키고 다시 올리는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답안지를 미리 받아보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전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은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시키는 대로 시장 이렇게 오르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시고 마찬가지로 하락할 때도 지금은 이런 종목을 담으면 우리가 며칠 뒤에 수익을 50% 이상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만 오시면 완벽합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할만 하시죠? 세 번째는요. 지금 들어오시게 되면 위에 정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블랙록 같은 주요 고래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졸업 코인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지금 화면 보이실 거예요. 차트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정보를 가진 자들만의 영역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000% 넘는 수익은 혼자서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버텨서 먹을 수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에요. 하락할 때만 공포가 있는 게 아니라 종목이 슈팅이 나올 때도 100%만 넘어가도 심장이 벌벌 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1000%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기회는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없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충분히 졸업 코인의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정보의 힘이 그만큼 중요한 거 여러분들 몇 번, 1년에 몇 번 안 오는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화면 보시고 여러분들도 빨리 오셔가지고 이제부터 달라질 수 있는 기회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지금 142,000원 영상 찍고 현재 142,000원인데 이 추세라면 말이죠 아마 주말이라는 게 좀 걸리긴 합니다. 주말이 끼어 있기 때문에 명절이기도 하지만 주말이라서 조금 힘이 빠질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중으로는 아마 2월 셋째 주 안에는 승부가 날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비트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주면 여기서는 뭐 이제는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거라서 솔라나 또한 그리고 혹은 솔라나를 비롯한 메이저 라인들 또한 전부 다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을 잘 잡고 여러분들이 진행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목표가는 늘 그렇습니다. 전고점 돌파가 가장 중요하기에 일단 1차 목표가는 여러분들 17만원이에요. 17만원 17만원 다음에 20, 다음에 22, 25 이런 식으로 잡겠습니다. 그 이상 가는 거는 제가 신앙상황 따라서 잡아드릴 거고 물론 이렇게 잡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돌파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비트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무조건 좋은 것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잘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되었을 때 이 정도 갈 수 있다는 거니까 항상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되고 모든 것들은 뭡니까? 대응입니다. 결국에는 대응을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응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솔라나는 우리 FTX 사태 FTX가 지금 다른 쪽으로 이제 막 매각도 되고 여러 가지 입찰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FTX 주워갈 겁니다. 사실 이 거래소가 다시 시작되게 되면 이게 노다지죠. 완전 노다지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뢰 회복 제대로 하고 솔라나도 그에 대한 효과로써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모든 매수 매도 전부 다 우리 정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다 털리지 마시고 가장 안정적인 가격대에서 매수하고 가장 높은 가격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제가 싹 다 잡아 드릴 테니까 위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수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종목 매매 방법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기본적으로 시장 난이도가 정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아, 당일 매매를 하자. 자, 당일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장점이 있죠. 장점이라기보다는 우리 관점을 보시면 자, 제가 손절가를 마이너스 5%로 잡고 있는데요. 자, 이거 만약에 나 혼자 매매할 때는 와, 이거 만약에 물리면 어떡하지? 덜컥 겁부터 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저랑 한 순간부터는 아, 이제 차곡차곡, 차곡차곡 쌓아만 가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심리적으로 이기고 들어가느냐, 지고 들어갔냐는 천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플러스로 회전율 위주로 매매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좌가 차곡차곡 우상향 쌓아 나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쌓아 나가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그쵸? 자, 근데 당일 매매다 보니까 좀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면 제가 당일 매매는 맞지만 종목 선정에 거의 모든 시간을 몰빵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10에서 40% 수익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딜 봐서 수익률이 작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익률이 오히려 훨씬 더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자, 우리가 파워레저 같은 종목 보세요. 호재가 명확한 종목에 한해서는요. 제가 며칠 불구하면서 몇백 프로 수익을 시원시원하게 잡아드립니다. 이걸 보시고도 수익률이 작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모든 것들의 기본 룰이 뭐냐면 우리가 안전성입니다. 포트의 안전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제가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회전을 돌리면서 매매하는 겁니다. 안전성을 갖추고 난 다음에 대신 기회가 왔을 때 확실히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챙겨야죠. 몇백 프로 챙겨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수익성. 그러니까 포트의 안전성과 수익성의 밸런스를 여러분들이 잘만 맞추면 이거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코인 해보면서 많이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진짜 더럽다. 별의 별 사건, 사고 많이 겪어보다 보니까 무조건 안전이 최고 둥냐. 안전하게 하지만 대신 홈런 칠 때는 시원시원하게 몇백 프로 해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7929-3904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보내주시면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마음 편하게 오시면 제가 하나하나 이제부터 디테일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플러스 유튜브에서 풀지 못하는 우리 솔라나 코인 관련 S급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립니다. 올해 남은 미공개 일정. 그와 더불어서 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구체적인 목표가 싹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자료들만 여러분들이 잘 챙겨보셔도 향후 1년간은 다른 자료 전혀 안 봐도 됩니다. 자, 그 정도로 디테일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빨리 오시는 게 좋겠죠. 하루라도 빠른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 이런 거 올리면 계속 훔쳐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꼭 문자 보내주시고 넘어오셔가지고 자료 챙겨가셨으면 좋겠네요. 모든 대응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귀한 자료 꼭 받아가시고 솔라나 대장주입니다. 그래도 대장주는 남들보다도 믿을 만한 신뢰가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자, 달리 준비되셨으면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